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개최전방공교수 황민영입니다 오늘은 요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라이브 글로벌 라이프를 함께 했었죠 제가 왜 글로벌 라이프를 사용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같은 라이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? 한 1cm 정도가 짧은 거 제가 15년 가까이 글로벌 라이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좋으니까 그럼 왜 좋냐 첫 번째는 글로벌 라이프가 세계 최초로 일체형으로 나온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그럼 왜 일체형이 왜 좋냐 칼날부터 이 손잡이까지가 하나의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요 뒷부분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 중간중간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그 안에 사이사이를 세척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 결국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상력입니다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적당한 무게이기 때문에 손목의 스냅만으로도 절상력이 굉장히 날카롭게 오래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 손잡이 뒷부분에 여러분 모래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스테인레스 스트레스 오는 가벼움이 아니라 무게감까지 그립감까지 완벽하게 커버했습니다 특히나 이 무게에서 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절상력을 강하게 날카롭게 가져가죠 손목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글로벌 라이프의 이 시그니처 점이 검정색으로 박혀있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칼브랜드 딱 하면 어떤 브랜드를 특정하게 굉장히 애매한데 글로벌 라이프는 딱 보자마자 그냥 글로벌 라이프구나 라고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봅니다 디자인만 봐도 너무 예쁘고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? 갖고 싶잖아 그리고 가장 제가 글로벌 라이프를 딱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포인트가 이 뒷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칼들은 이 뒷부분이 이 윗부분보다 더 두껍게 여기가 두껍게 뒤에 디자인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긴 식재료를 썰면 이 뒷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부러져요 그래서 거기만 따로 갈아가지고 사용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업체에 맡겨야 될 수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날카로움 그리고 절삭력이 따라오는 그리고 디자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글로벌 라이프의 이 그립은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약간 조금 억울한데 나 때는 없었던 게 생겼어 글로벌 코리아가 생기면서 여러분 칼 구매하시면 이런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뒷부분을 보시면 정품 등록하는 방법과 넘버가 적혀있습니다 이거를 등록을 하시면 평생 칼 연마를 글로벌이 해줘요 무료로 제가 사실 글로벌 라이프를 이렇게 오래 썼지만 글로벌 라이프에 조금 더 셰프 버전이 있어요 그거는 일본에만 가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을 빌미로 우리 와이프를 속여서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잡고 칼을 사러 갔었습니다 이 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얘는 검정색인데 얘는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워졌는데 글로벌 프로라고 적혀있습니다 셰프 전용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안 써요 왜냐하면 칼이 너무 커 너무 길어 얘를 지금 거의 10년 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갈았는데도 줄어서 이만큼이에요 결국 나도 가정에서 쓰는데 이렇게 큰 칼을 사용하나? 그래서 제가 20cm 초반만 되더라도 가정에서 쓰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20cm 초반에 이 셰프 나이프만 해도 지금 레스토랑에서 쓰고 있어요 얘도 레스토랑에서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써도 문제가 없는 거의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칼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 무슨 뭐 더 이상 긴만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뭐 15년 가까이 쓰면서 안 쓰는 칼이 아니라 매일 쓰고 있는 칼이고 15년 동안 매일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겠어요 보이시죠? 한 1cm 정도가 짧은 거 공격시 셰프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평생 함께해도 행복할 것 같은 칼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가지고 라인드를 한번 구매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뭔가 셰프처럼 훨씬 더 요리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러면 진짜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에만 파는 글로벌 프로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시 셰프가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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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